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. 애교가 별로 없다.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래가 애교송이 되긴 했지만 저는 오글거리고 애교 있는 걸 잘 못 참습니다.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. 네, 오히려 제가 또 항상 톤이 좀 밝고 이래서 아, 진영 씨 애교가 너무 많아요.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그냥 보통 애교라고 생각하면 맛있어도 맛있어.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. 어떡해, 어떡해,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저는 너무 맛있어, 이런 거라든지 뭔가 저만의 좀 요상한 그런 게 있는 거지 애교 그런 거 진짜 못 견딥니다. 케이시는 어때요? 애교 좀 있습니까? 전 없죠. 아, 정말 없어요? 아니, 저는 근데 말투가 제가 조금 어눌해서 말이 좀 느리고 제 발음 때문에 약간 애교 있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무뚝뚝한 편이라서. 되게 시니컬할 것 같아요. 아, 진짜? 맛있는 걸 먹었어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남상을 찌푸리죠. 아, 머리야.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뭐야, 미쳤네. 아, 이런 게 매력이에요. 진짜 매력적이다. 미간부터 일단 찌푸를, 아, 약간 이런 맛있죠. 화나는 스타일. 어머, 어머, 어머. 또 이런 다름이 있네요. 씽어게인에 나갔을 때 인정받고 싶었던 심사위원은 누구? 전 유이알 선배님이에요. 되게 인연이 깊었어서. 어떤 인연이에요?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스케치북에 출연을 하기 전에 방청객으로 가가지고 이제 무대 전환할 때 올라가서 막 성대모사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MC 딩동님이라고 사전 MC 하시는 분께서 막 자기소개라고 하셔서 저는 신현이고 음악하고 싶어서 대구에서 올라왔다고 앞으로 여기에서 꼭 무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정말 출연하게 된 거예요. 그게 그 일로부터 몇 년 정도 지난 후일까요? 한 1, 2년 정도였다고요. 그러면 진짜.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거를 유희열 선배님께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스케를 재출연했을 때 그 사건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. 그때 신현이가 스케치북에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출연을 했더라. 그때 무대 뒤에서 그 성대모사하는 여학생을 봤는데 나중에 진짜 출연을 했다 이 얘기를 타 방송에서 진짜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잘 커서 이 무대에서 이렇게 심사도 받으러 왔어요 하면서 잘 좀 성장한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신다고 해주셔서 전 진짜 감사했어요. 나중에 안테나 이런 데서 섭외, 아니 그 뭐지 소속사 제의 뭐 이런 거 오면 진짜. 저는 안테나까지도 안 바랍니다. 그 안테나 그 뒤에 쪼가리라도 괜찮으니까 지독하게 엮이고 싶습니다. 지독하게 그와 엮이고 싶다. 자 그러면 오빠야 신현이 씨 노래 라이브로 청해듣겠습니다.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은 알타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세계 길이란 달 눈앞에 아린아린 거리는 잘 생긴 얼굴 자꾸 귀에 너는 귀에 쩍쩍한 목소리 여보 집에서 꼴 질러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비 뛰는 거니 잘 들었습니다. 오랫ão 너도 날이 좋아하고 너도 날이 좋아하고 너도 날이 좋아하고 우리도 날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말이 나는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말이 나는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Yeah! 좋아하는 마음에 떨리는 날들아 더 없이 덧없이 마음이 커지고 두근대는 마음에 설레는 날들아 난 헤어넣을 수 없어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날이 좋아하고 그 날이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는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날이 좋아하고 그 날이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나를 좋아하고 그 날이 좋아하고 너도 날이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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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내가 아주 어린 적에 참 많은 꿈을 꾸었지 말도 안 되는 꿈만 꾸었어 그래도 그중에 한 가진 이루었지 꿈만 떠나는 시절 아득한 기억 속에 사장이라는 아저씨 있었어 그 아저씨 너무너무 좋아했었지 어하어, 난 타장 어하어랑이치탈 옆집에 살던 예술 인자이냐 타잔 아저씨처럼 튼튼해지고 싶어갖고 우리 아버지의 욕기를 들다가 그 밑에 깔려 하늘 날아갈 뻔했지 타잔 아저씨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서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지 그 후로 한 달 더 병원 시세를 줬어 나한테 가지라 아무런 짓에 옆집에 살던 예쁜 순인짜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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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사전기 아아 아아 누런 짓아 예쁘장한 순이도 말 잘 듣던 누랑이도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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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싶은 너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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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싶은 너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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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싶은 너 예에에에에에에에 와!